형, 멀리, 멀리, 멀리! 아, 알았어. 마이. 뒤로, 뒤로, 뒤로! 마이. 가볍게, 넘겨! 넘겨, 넘겨! 넘겨! 콜라가 날라간다. 고셔! 잘했어. 콜라, 콜라, 콜라! 고셔! 잘했어. 콜라, 콜라, 콜라! 고셔! 잘했어. 콜라, 콜라, 콜라! 콜라, 콜라! 잘, 잘했어. 그가 팀돌이야. 나, 여보세요? 아, 형,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잘 먹어볼게요, certain. 나 회 먹고 싶어 저녁 받고 내일 아침 아침? 저녁 받고 아침? 콜라? 콜라 하나 사주세요 오, 콜라? 콜라, 콜라 어쨌든 80이면 돼야 2개 민수가 하면 돼 가자, 콜라 아, 콜라 콜라! 고맙습니다 철수하겠습니다 철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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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 저희가 기분 좋게 80인분에 요리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4개에서 져서 80인분에 밥을 한다 이러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, 애들이 우리의 조건은 없었던 거야 재미로 이제 한 거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편집해 주시면 우리가 밥을 해드릴게요, 이렇게 하면 그때 그럼 저희가 콜라를 드리게 해서 됐어, 됐어 애들은 이 사실을 방송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야, 근데 그거 알아? 너네 셋이 떠나면 나 혼자거든? 근데 나 혼자 집에 가면 쿱스 형봉이랑 둘 밖에 없어 콜라 보고 아, 나 미치겠다 야, 너가 스토리 이거를 잘 전개해야 돼 아, 거짓말해서 온통해 형, 그냥 거짓말한다 하지 말고 조용히 하고 있어 뭐 보라, 너 쿱스 형 해봐 나한테 그거 야, 너 조건 어떻게 됐어? 뭐 아니, 재밌겠잖아 이거 콜라 뭐야? 콜라, 콜라 떠지 콜라 물어야 돼 이러면 큰일 난다고 자, 방송으로 확인해 그럼 얘들아, 미안하자 고마워 후회 후회 후회를